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경제가 망하고 안보를 살린다고 하면 안보가 망하고 외교를 잘하겠다고 하면 외교 망신이나 당하고 이 정권은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청개구리 문재인 정권,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지난 3년간 22번의 정책을 내세웠는데 22번 모두 실패하는 22전 22패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내세우면서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대차 3법인지 2법인지를 자기들 멋대로 통과시키면서 국민들 원성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제 밖에서 싸운 것도 싸운 거지만 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내용의 실검 챌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검 챌린지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실시간 검색어,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문재인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맥세지를 올려서 국민들에게 문정권의 실정을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이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 수 만 천여 명을 보유한 카페로 알려진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이른바 6.17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가 주도적으로 지난 28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예고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규제로 인해서 집값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모임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이게 단순히 우리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민낯을, 이 참담한 상황을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여러 국민들은 당과 같은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탄핵 결정문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고 강탈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국민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 가까운 반헌법적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국민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끌어내자.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의 메시지까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네이버 실검 올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죠. 당과 같은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시에 우리가 실검을 하자. 검색어로 올리자. 이런 운동도 있었고 민주당은 독재당이라는 실검도 올린 바가 있다고 한데요. 실제로 이 문재인을 파면한다 같은 경우도요. 그 올리겠다고 예고한 그날 결국 네이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30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과 176명의 표도둑들이라는 검색어를 실검으로 올리자라고 말도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 옛날 아마 구전 중에 알리바바바 40인의 도둑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패러디해서 문재인과 176명, 민주당 176명 뜻하는 거죠. 이 표도둑들이라는 내용으로서 실검에 올리는 운동까지도 전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거듭 말합니다. 독재자 문재인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국민의 대표이기는 커녕 독재자 문재인의 하수인이자 부역자가 돼버려 국민 탄압의 앞잡이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인 것이냐. 악랄한 문재인의 개가 된 176명의 인민무력부, 선전선동부 부역자들은 오늘도 독재자 문재인의 거수기가 되어버렸다. 힘으로 국민 탄압 독재법을 통과시켰다. 가령 30일 통과한 그 인대차 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법률들 그리고 그동안 자행된 여러 가지 악법들 이거 결국 뭐겠냐. 악랄한 문재인의 그저 충성하는 충견, 개가 되어버린 176명. 그래도 이분은 양심 있으세요. 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176말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이 독재자의 거수기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결국 이 나라가 독재정권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독재 타도를 외쳐야 할 때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으로서 규탄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검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주부 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원래 이럴 생각은 없었다. 초반에는 그저 법안 반대한다.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해달라. 라고만 요구를 했더니 정부가 국민의사를 완벽히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지금 이를 계속 벌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의에 군림하고 국민을 노예화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공산주의를 만든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자기들 의사대로 그냥 모든 일을 처리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노예 취급하는 이 여당, 민주당, 문재인 정권 규탄에 든다. 이제는 참고만 넘어갈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국민 정체를 개몽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사안들 단순히 집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머지않아 당신한테도 언제든 어떤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신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주택 있는 사람들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 나중에는 전세를 가진 사람한테도 시비를 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돈 없는 서민한테까지도 세금을 뜯어내려는 게 바로 이 정권 아니겠냐. 막아야 된다. 시작은 비록 우리가 했지만 참여를 국민들이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도 참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의 이런 실검 챌린지가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그 김경수 같은 사람처럼 좌파의 누구들처럼 드루킹 돌려서 조작 맥크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6.17 피해자 모임은요. 지난 25일에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의하는 집회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오셔서 분노의 목소리를 낸 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발 열사께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똑같이 해서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을 던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부동산 문제뿐이겠습니까? 안보만 따져도 문제가 되죠. 외교,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추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총리가 직접 문재인에게 전화를 거는 그런 개망신을 당한 상황이 이뤄졌지 않았겠습니까? 국격이 땅바닥을 넘어서 이제 지하를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 규탄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한수도 함께 할 텐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추천 회색 엄지를 파랗게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한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하고 아바이세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원용,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해안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해안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운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